안녕하세요 텐텐가족 여러분 지난 7월 10일 감자공주송 부르기 콘테스트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8월 6일 성주공연축제 현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자공주송 부르기 참가 방식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전은 동산공일님, 리틀찬스님, 큐모라님, 한마디로님, 지나맘님까지 5명이 당첨되었고 단체전은 팬투표로 진행했으며 제일 많은 득표를 받은 1등 서울팀, 2등 포항팀, 3등 영남팀이 차지하였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첨 상품이 어마무시한 큰 선물이라고만 공지가 되어 더욱 궁금하였는데 놀랍게도 가수님이 직접 사인한 모자와 그리고 감자티가 상품이었습니다. 완전 부럽습니다. 단체는 각각 금일봉 10만원, 7만원,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8월 6일 성주공연에서 많은 팬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으며 부매니저님께서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벤트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자공주송을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유진 텐텐 8번째 자리에서 많은 그녀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외국인의 partnering과 함께 모든 divers을 발견하였습니다. 1분 60 3세거죠? 3분 10초 planted. 자 2번 팀입니다. 송창의 호텔을 끄럭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경력해 우리의 모든 외로운 노래 함께 불러보아요 랄랄랄랄라 경애하는 유진이에요 랄랄랄랄랄라 경력해 전교진 차 전교진 차